이전 시간에 우리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틀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협력해서 일을 하는가? 라는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 수업은 이제 입문 수업이고 입문 수업에서 네트워크의 복잡도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위한 오라클의 설정까지 지금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별로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SQL 플러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돌아가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오라클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SQL 플러스가 아니라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툴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 수업 후반부에서는 저 도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도구를 다 다룰 줄 알게 되면 이 두 가지 도구가 아닌 다른 제3의 도구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도구를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켜시고요. SQL 디벨로퍼 오라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오라클에서 만든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도구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약관을 동의하는 부분에서 Accept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윈도우와 맥과 리눅스 버전별로 설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 중에 java jdk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jdk가 뭐지? 하는 분들은 제일 위에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라클 회원가입이 되었는지 부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회원가입하고 넘어가시면 다운로드 절차가 시작될 거예요. 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파일은 zip 파일로 압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압축을 좀 해제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와 보면 저랑 비슷한 화면이 뜰 건데요. 어... 윈도우는 sql-developer.exe 맥은 sql-developer.확장자가 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맥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확장자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sql-developer.sh라고 하는 저 파일을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시키면 설치 절차가 시작이 될 것이고 설치에 성공하셨다면 이렇게 생긴 sql-plus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화면에서 이 왼쪽 상단에 보면 Oracle Connections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여러분의 sql-developer라는 도구가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여러 개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북마크 기능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자주 사용하는 접속을 등록을 해놓읍시다. 여기 보면 더하기 버튼도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New Connection도 있습니다. 두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것인데 이 화면에 여러분이 사용할 이 서버의 이름을 적습니다. 저는 egoingoracle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user-info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회원 가입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컴퓨터가 여러분 혼자 쓰는 거라면 save password라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관리자로 접속할 때는 여기 있는 sysdba와 같은 옵션을 설정하셔서 하시면 우리 이제 sql 플러스에서 edge라는 걸 사용할 때랑 똑같은 기능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션 타입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basic으로 되어있는데 이 basic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sql 디벨로퍼와 음...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다. 즉,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basic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sql 디벨로퍼와 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로컬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로컬... 그 다음에 테스트를 클릭했을 때 스테이터스의 석세스가 뜨면 성공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커넥트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고 접속 그리고 save을 누르면 여기 항목에 Oracle, Egoing Oracle이라는 항목이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 창이 여러분이 sql 문을 입력하는 화면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별표 from topic 그리고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아니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마치 엑셀처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sql 플러스에서 할 때 화면이 깨지고 보기 안 좋고 했던 것들 생각하면 정말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sql 플러스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sql 플러스는 첫 번째, 배우기 쉽다. 단점은 기능이 없다. Oracle sql 디벨로퍼는 장점은 기능이 정말 많고 사용하기 좋다. 단점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도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간단한 도구로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sql 디벨로퍼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을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용법은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설치가 안 되는 분들은 괜찮아요. 설치 안 된다고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sql 플러스로 우리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